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드에서 싸우니라 해서 이스라엘이 출혁을 한 다음에 최초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적은 아말렉 속 족속들이고요 전쟁의 장소는 르비드님이 되겠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애국에서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홍해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우리를 바다에 빠트려서 죽이려고 했냐 그러고는 원망하고 시험에 한참 들었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좀 오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그러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리고 또 주저앉았죠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면 새벽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가 내릴 거다 해서 또 이 사건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가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피니까 그러면 이제 반석에서 생소가 나오게 한다 해서 사건을 수습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제 사건이에요 시험들 일이에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주저앉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얘기는 이러같은 일들이 계속 있을 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일이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는 게 모세는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우수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그래서 여우수와는 이제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싸우라 해서 전쟁터로 나갔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손 든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하고 손이 내려왔더니 전쟁에는 패배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또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나 혹은 반석의 생소가 내리는 사건이나 전쟁이 나는 사건의 전쟁의 승리와 패배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우리 눈에 보일까요? 우리 눈에 보여요? 가끔가다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시골 어디서 오리? 오리고기 먹었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졌지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누가 농약을 탄 것 같아 왜 그러나 몰라 더위 먹었나? 그래서 그거 옛날 같으면 몰라요 옛날 같으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위세척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검사하게 되면 성분 그래서 농약 성분 이런 게 검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큼 알아요 보이는 것만큼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도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봐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런데 눈 밝은 사람들은 잘 봐요 그래서 길거리 가서 돈이 어디 떨어졌나 옛날에는 천 원짜리 가끔 죽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워낙 돈을 안 쓰니까 그래서 정재형 같은 부자는 길에만 나오면 돈이 굴러간다죠 그래서 일해라 그러면 돈이 확 들어오고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시급하기 바빠 한 시간 내내 땀 뻣뻘해서 일하고 커피 한 잔 먹으니까 다 날라갔어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 살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 영적인 것은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다음에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진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크로니아 전쟁하면 병사 얼마가 죽었고 이런 보고서나 쓰지 그 뒤에 있는 배경이나 영적인 건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전쟁이 육신의 전쟁이냐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냐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큰 성공과 실패 정말 이거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진다 자 기도하는 손 한번 올려보세요 기도 손 올려보세요 오른손 올려보세요 한 시간 내내 그러고 있어요 그거 봐 다 왜 웃으면서 내려요? 내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딱 알아야 돼 자기가 이제 왜 내가 몸무게 많이 나갔냐 했는데 그러면 딴 사람이 먹었냐? 자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자기 설정했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저울에 딱 올라가 보면 딱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나가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분량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여기가 미어 터지겠네 본당 가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니까 새벽에도 막 만나가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새벽에 막 와야 되잖아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해봐야 만 원 줘요 그것도 지금 주인들은 문 닫는다고 그러고 일하는 사람들은 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그런다고 한 시간에 시급까지 싸우는 최저 인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한 시간 손을 올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 건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죠 아멘 그리고는 손 계속 올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손이 내려왔느냐 12절에 보니까 모세팔이 피곤하며 그랬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하고 굉장히 거슬러요 거슬러요 그래서 막 술 먹고 이러면 사람들이 놀 때 흥이 막 나잖아 흥이 막 나잖아 그죠 술 먹고 이러면 흥이 난다니까 그런데 기도는 육신적인 거하고 반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기도하다가 그만해 그만해 새벽에 자야지 왜 일어나 막 그러고 금요일 밤에 가려고 그러면 한 주가 동안 수고했으니까 푹 쉬어 푹 쉬어 붉음 붉음 샴푸 나이트가 막 이런다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잡아당기는 성향이 있어요 육체가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올라가면 왜 내려오냐면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육신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겟셋만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기를 쓰고 기도하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피곤해서 잣다니까 깜빡 조는 거 하고 자는 거 하고 다뤘습니다 교회 와서도 보면 알거든요 깜빡 조는 거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아예 고개 숙이고 자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청해요 그래서는 여기가 어디냐 막 이릅니다 자다 깨가지고 그거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완전히 방전을 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컷 먹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떨 때 보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배 터지게 먹고 나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데 적당히 먹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그러면요 몇 시에 잡니까? 밤 2시까지 핸드폰하고 인터넷 하더라고 그러고 새벽에 못 일어나지 그래서 해지면 딱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생각을 해야지 육신이 기도를 감당해내지 자기가 육신적으로 막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몸이 피곤해서 이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내는 데 있어서 보면 밤에 일찍 자면 새벽에 깰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기도회로 나오는데 사람들 막 놀러가고 할 때 좀 약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서 내가 좀 금요일 날 힘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일째를 하잖아요 5일째 지금 올라수목은 그러는데 이제 올라수목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없지 않아요 옛날에는 7일 근무되죠 7일 근무 그래서 주일 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와서 예배드리고도 출근하고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아세요? 뭐 설맞이 금식 성회 이런 거 아세요? 저도 뭐 설날 오살레 기도원 가서 금식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저 강릉에 강릉에 햇대는데 어디예요? 강릉에 정동진 정동진 가봐야 나올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살레 가서 금식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신년을 어떻게 보낼래? 설을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거기다 뜻을 두는 분들은 가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더라고 그렇게 하죠 저는 8월 15일 날 80년 8월 15일일 거예요 아마 8월 14일 날 저녁에 기도원을 갔거든요 그게 왜 기억나냐면 갔더니 지금 현수막 이런 거 있죠 8.15 광복 특별 부흥성회 뭐 이런 거 붙여놨더라고 기도원에 그래서 그날인지 모르고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그런 게 붙어 있었어 그러고는 이제 저는 그때 처음에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 공휴일도 많아요 법정 공휴일이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고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을 만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지금 보면 365일 중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이 기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육신 위에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 내지는 우리 관심에 집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 팔이 손으로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향인데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종편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트로트 가요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연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 한 번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하게 되면 배신자예요 이런 거 있잖아 배신자예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는 대로 다 보면 배신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나이 어린 지금은 좀 고등학생인가 있잖아요 거기 노래 노래 부르네 몰라요 정동원인가 있잖아요 꼬마 꼬마 그래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불렀죠? 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 풍진 세상인가 이런 거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아동학재입니다 학대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막 연습시켜가지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그런 거 막 부르고 그러더니 돈 좀 벌어가지고 오도바이 면허증도 치다가 안 하고 오도바이 타다가 걸렸지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근신하는지 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귀에 한 번 들어오면요 기도 잘 안 돼요 북한에서 자꾸 풍선 보낸 다음에 풍선 쓰레기 풍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대북 방송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쓰레기 풍선 오게 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삐라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단지 그거를 탈북자들이 막 보내잖아요 니네 쏘가서 그래 김정은이 돼지 같은데 막 이래가지고 그거 막 다 가짜고 이런 거 막 쓰면 북한에서는 그거 굉장히 단속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승배 해가지고 유일사상으로 딱 막 노예처럼 만들어놔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한의 노래랑 드라마가 치명적이라 하죠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본주의 물 먹었냐 이제 이런 거 되면은 큰일 난다 해서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런데 북한 선생님 나올 때 보니까 북한의 중학생인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걔네들이 인민재판 받아가지고 즉결 막 사형집행당하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나만 드라마 시청한 거야 나만 드라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감사해야 돼 북한에서는 우리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상범으로 몰려서 그냥 총살령으로 막 열몇 명인가 스몇 명인가 막 죽인다더라고 애들 애들 모아놓고 니네들 하면 안 된다 겁주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풍조가 있는데 이 풍조가 결국에는 영적인 거 이런 거를 다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자본주의 물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못 고친다 보는 거야 굉장히 위험하게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 있죠 이런 데 깊이 젖어 있으면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건성을 하다가 아예 재미없어서 일어나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노화시대 때 방주를 만드는데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노화시대 때 기도했겠어요? 기도할 리가 없죠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해가지고 힘을 쓰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제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서 연자멧돌을 돌리는 이런 게 됐는데 그거 왜 그러죠? 들릴라 들릴라한테 속았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며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삼손이 그게 진짠 줄 알고 내가 나시린이라서 나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싹둑 머리 잘라가지고 삼손이 힘을 잃어서 두 눈 뽑히고 그렇게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기도를 못하는데 부모는 자꾸만 들릴라 하고 놀고 그 다음에 가사의 기생한테 가서 놀고 그 다음에 또 딥나에 내려가서 불레신 여자하고 놀고 결혼도 했어 그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손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기도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네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황용산 밑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좀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기 옛날에 탁사발 있죠 그 탄연역 앞에 거기 이지구라고 그러나 거기 가면 식당들이 요즘 많이 문 닫았어요 갈비집 술집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새마을 식당 뭐 해가지고 먹고 하고 이런 데 많은데 그런 동네를 막 끼고 살고 있으면 아마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명모삼천이 왜 나왔겠어요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막 이사 다녔다 이러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그럼 뭐 영적으로 볼 때 어디가 낫겠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러면 기도해야 될 명당이 어딜까 황용산 밑에 있는 교회 보이는 집이지 뭐예요 뭘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TV 보는 대로 다 보고 드라마 보는 대로 다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유튜브가 문제예요 유튜브 정말 유튜브는 거의 정체불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도 뭐 좋다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막 뜨잖아요 다 떠요 근데 바나나 이렇게 먹으면 안 걸린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안 열어봤어요 그거 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 근데 뭐를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먹으라 그래 그게 약간의 도움은 되는데 대충 먹으면 돼요 근데 보면 막 별나게 그래 조회수 올리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뭐랑 뭐랑 상극입니다 근데 뭐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러는데 그러다가는 사람 말라죽게 생겼다니까 그게 개인 1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여론이나 정치가 안 됩니다 정치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디 가서 자기가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세뇌 돼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정치적인 소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걸 몰라요 빠져가지고 그러니깐 객관적인 어떤 식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편밖에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훼손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도 사실은 그걸 우리가 물리칠 만큼 그래서 찬송이 입에서 붓고 이래야지 기도 손이 안 내려오는 거지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배신자여 그러지 기도하려고 하니까 노래 소리 이런 게 자꾸 나오지 이렇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도를 오래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관한 분위기 경관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악산을 제가 자주 가잖아요 그랬더니 비가 왔나? 우리는 항상 늦게 가니까 빨리 가면 11시고 늦게 가면 12시 넘어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갔다 오니까 얼마나 하루에 그러고는 한 설악동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절 뭐죠? 절 있잖아요 설악산에 그래서 밑에 가면 입구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콘크리트로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해버렸어요 설악산을 왜 저거 자기네 거라 해가지고 설악산에 절일이 뭡니까? 신흥사 신흥사 저거 안 됩니다 저거 그래가지고 대문도 막 콘크리트로 했는데 설악산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그게 국립공원인데 개인 소유로 해가지고는 옛날에 입장료도 다 받고 그랬잖아요 지금 국가가 대납해지거든요 가면 콘크리트 문부터 시작해서 포장이 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랬는데 중간 들어가다가 면회로 없던 불상 큰 거 있죠 안 가신 분들은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가보자고 있는 불상 큰 게 있는데 동양체대라나 큰 게 있습니다 불상이 신흥사 못 올라가서 거기 밑에 그것도 안 맞아요 콘크리트 막 대문 들어가는 데다가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전함이라 그러나 시주함이라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헌금하는 거 있어요 그거 그래서 보면 지나가다가 하라하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접수도 받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랬는데 디지털 시전함이라고 바꿔놨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거 디지털이래 디지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카드 결제하거나 인터넷 뱅킹에서 넣으면 되는 건가 봐 그래가지고 그 비 맞고 있는 불상은 거기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거기 전기불로 꺼뻑꺼뻑 하는데 보니까 디지털 시전함인가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넣었어요 늘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왜 산속에 들어가 있겠냐 할 때 거기서 인생이란 게 뭐고 사는 게 뭐냐 사는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하려면 시장바닥에 가서 되겠냐고 그게 그거는 뭐 들어가는 게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음식도 자극적인 거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자극적인 걸 안 먹어가지고 그 성리산의 법조사 스님들은 도박하다가 막 잡히고 그럽니다 도박하다가 그건 누가 고발하냐면은 거기 신도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좀 기도하고 좀 공부하고 이게 수도를 해야 되는데 와 보면 알거든요 그거 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막 거기다가 고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런가 봐 모든 게 자극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마음도 그리고 기도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야 뭐 하자 해가지고는 막 나중에 판돈이 커가지고는 엄청나게 막 도박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나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손이 안 내려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경건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가서 확 놀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 막 유튜브 막 그거 있는 대로 다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다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감사한 거는 프로야구 제가 저기 티빙인가? 그거 유료화 시켰어요 축구도 보려고 그러면은 쿠팡에서 유료화 시켰는데 거기는 회비만 내면은 따로 돈을 안 받더라고 근데 티빙인가 그거는 돈 내라고 그래 그래서 궁금해서 돈은 내요 근데 시즌 끝나면 냈던 거 끊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야구 재미없어요 맨날 치고 하늘 보니 답답해가지고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거 은혜입니다 금요일날 오는데 그런 거 막 보다 보면은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손이 왜 내려오는가 보면은 잘 보면은 기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막 잡상인들이나 아니면 막 세상 이런 거 이런 게 자꾸 몰두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손을 올려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손 그러면 기도하는 손을 어떻게 올리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소와가 모세의 말들을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전쟁하러 나갔고요 모세와 아론과 후울은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러면 전쟁은 어디서 합니까? 전쟁은 밑에 평지에서 하죠 특별한 일 아니면 산 위에서 안 해요 평지에서 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갔죠 산 높은 데잖아요 그럼 밑에가 보이잖아요 그럼 꼭대기는 뭐예요? 제일 높은 데잖아 그럼 제일 잘 보이잖아 다시 말하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기도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 것인가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고유한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집값도 다 다르잖아 집값도 강남 가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몇 십억하고 지방에는 또 그렇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산도 다 다르죠 산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뭡니까?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백두산, 한라산 그러잖아 그러면 황룡산은 얼마 될까? 황룡산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산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등산해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한 절반쯤은 등산합니다 교회 한번 왔다 가면 항상 절반은 등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탄현역에서 보면 여기 올라오는 데예요 여기가 해발고도 얼마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쪽에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있는 거예요 산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백두산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명산으로 제일 높은 산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들 유명한 국립공원 그런 산들 그다음에 뭐예요? 도립공원 그다음에 뭐죠? 뒷산 황룡산은 뭐예요? 뒷산 황룡산은 뒷산이잖아 심악산 이런 건 괜히 낮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높이가 있는 거예요 크기가 있고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두대간이라는데 태백산맥이 쫙 있으면 진짜 그 저 뭐야 한백산 설악산 가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설악산 가면은 잘 안 보이는데 한백산 같은 데 가면 진짜 백두대간에 그 산이 우리가 섬 많은 거 어디를 아냐 하면은 목포나 이런 데 가서 남해안 쪽에 가서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진짜 섬 많은 거 알게 돼요 제주도 섬이거든요 영정도 섬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좀만 좀만한 섬들이 그냥 막 게딱지처럼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들이 그래요 보면 천지가 산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360도 돌아보면 처음부터 천지가 산인 거예요 우리나라 산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산도 이렇게 크기가 있고 큰 덩치 있는 이렇게 산맥이라는 게 이제 모둠이잖아요 모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선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명산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은 다락방 어디로 향하고 있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다락방 거기가 꼭대기야 다니엘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의 꼭대기 산 꼭대기가 어딥니까 변화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변화산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처럼 아주 희개 형상이 변환돼서 변화산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아 같은 경우는 어디 삽니까 엘리아는 갈멸산 갈멸산 그래서 갈멸산에 와라 해가지고 반의 선지자 450명 하고 이제 기도에 대결하잖아요 그러고 그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선을 올린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거룩함의 임재의 장소 그거가 이제 우리가 확보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야곱은 약복나루예요 야곱은 천사가 씨름했던 약복나루예요 거기가 기도로 전쟁에 이겼던 전쟁터예요 엘리아는 갈멸산이고요 다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선을 들라고 할 때 어디서 할까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와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손을 들라고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나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요 그게 다락방이 됐든 그게 산이 됐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감절히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기도의 손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손을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 힘쓰는 게 아니고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지구력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재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재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차 중에서 어떤 차가 제일 좋습니까? 자동차 중에서 좋은 차는 연비가 좋고 이렇게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겉모양은 뭐한데 한 1년 가니까 다 부속품 망가져가지고 다 그런 거는 좋은 차가 못 돼 그래서 명차가 되려고 그러면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달려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차 같은 거는 엔진이나 기본 프레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비싼 차들은 보면 차 프레임이 튼튼해가지고 한 10년 다녀도 뭐 1년 된 차랑 10년 된 차랑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못한 차들은 1년 2년 지나게 되면 소음도 많이 나고 고장도 많이 나고 차 자체가 노후가 많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게 명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은 언제든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의 손을 올린다고 하는 얘기는 한 번 올렸다 해서 평생의 그 사람이 기도하는 항상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를 쉬고 싶고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손을 잘 올려서 들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문제는 재충전입니다 재충전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면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동반되지 않으면 그래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방언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덧붙게 되면 좀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다시 좀 이따 내려가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 손이 좀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를 막 한다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게 되고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충전하는 역사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이 기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 기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근본 뿌리를 알게 되면 기도 손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했죠 어떻게 되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기도 손이 내려왔다가도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그런데 전부 다 남의 자식인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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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명이 사명 어머니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자식에서 뻘떡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참 어려워요 짐이 무거워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럴 때 기도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충성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막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 손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르면 또 없더라고 그런데 보면 권 장너님 손 들어보세요 장너님 추석 부르는 거예요 김현식 장너님 그 다음에 아, 오늘은 좀 날이 안 좋은 날이네 이진일 장너님 안 오시네 시험치죠 오늘 이성봉 장너님도 아, 거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보면 장너님들이 출석률이 좋아요 장너님 아니었으면 내가 볼 때 안 와 저도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와야 돼요 주일날 1부 예배를 올라가면 어쨌든 6시에는 깨야 됩니다 뭔 일이다 뭔 일이다 한 시간 못 자도 한 시간 못 자도 저는 6시에 그냥 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깨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의 직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적의가 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라는 것도 그래요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인데 왜 자꾸 나보고 왕후에 들어가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자기 개인적으로 왕후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왕후로서 그냥 오늘도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기도 그거는 뭐냐면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명 내가 왕후가 됐는데 그래도 왕에게 나가서 내가 동족들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궁궐에 들어있는데 왕후는 이렇게 하는 거지 바깥에 있는 유대인이 죽을 사람들이 어디 여기 궁궐에 들어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명 나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올리는 거예요 다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합니까? 정말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이 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손을 올려서 예수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저 장노님이나 권사님은 타고나기를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잠도 없고 힘이 세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고 기도를 똑같이 손이 내려올 때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거기에 동반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손을 다시 올려서 계속해서 올려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손을 올린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모세 혼자로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피곤하죠 자꾸 내려오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서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럼 여기다 앉으세요 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줬고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의 손이 오른팔 왼팔 두 개죠 그러니까 양손을 아론이 하나 붙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훌이 하나 붙들고 이렇게 해서 모세의 손을 뒷받침하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 앉으라 모세는 여기 돌에 앉아가지고 양손을 받쳐주니까 기도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협력, 협동 기도의 삼겹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든 거는 뭐든지 혼자 하면 힘듭니다 뭐든지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또 기도 제목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혼자 할 수 있지만 합심해서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개인 기도회가 있는가 하면 공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하는 기도 이런 거는 공기도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개인적인 기도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줘야 돼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 위원이야 모두가 다 예배 위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한다고 해서 온 교회가 와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드릴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전모음한 그런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찬양대는 찬양대라고 합니다 혼자 합니다 혼자 혼자 지금 예배이기 때문에 같은 예배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는 노래만 부르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유체이태라 유체이태래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 주고 사다 놔요 거기다가 돈 주고 사다 놓고 노래 잘하니까 노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시험에 들리가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장로님 임직할 때 그랬대죠 장로 임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그때 그랬대요 하여튼 다 떼고 장로로 임직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뭐 했냐면 식사하기 전에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걸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걸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당회가 모여서 같이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모아져야 되지 딴 생각하고 와서 딴 주장하고 오면 날마다 당회 싸움 나고 박살 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의 상상 기도하고 목사님 장님의 상상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형이 되다 보면 적어도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한테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게 딱 떠오른다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와서 보면 가시도 친 거야 그냥 돌멩이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가시노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손을 올려줘야 됩니다 함께 아멘 어머니하고 자식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자식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참 어머니 생각해서 그래서 옛날에 원정수 건설하고 그분 목회자됐다는데 의사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의대 공부 힘들거든요 한 과목 낙제하면 1년 막 육은 먹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폐결액인가? 옛날에는 폐병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병 드니까 이게 잘 안 낫잖아요 안 낫고 이게 뭐예요? 굉장히 소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주국관에서 한 발 내려다 놨대잖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발 뺐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야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보면은 아침에 아침에 가정예배 드리고 애들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고 그건 어머니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의 기도의 영이 아들한테 그대로 간 거야 그래도 그 아들이 의사인데 자기는 새벽 기도 안 하면 못 산다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런 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절대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 안 망한다 그리고 그런 자식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그거는 기도로 인해서 피차관에 손을 붙잡아주고 연합하는 가정이 되겠죠 아멘 만약에 부부간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잘 살까요 한쪽에서 엉망이 되더라도 그냥 기도할게 그러면 그 다음 날 좋아지게 되죠 부부간의 기도로 하나가 되고 부모 자녀가 기도로 하나가 되고 교회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모일 때 기도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회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1, 2권사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화해서 열명하고 기도 안 하는 열명하고는요 효율이나 능력이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권사그룹, 집사그룹, 장노그룹이 모여서 같이 재직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일 뻔해요 비밀이 무슨 비밀이 있고 교회 새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배 섬기고 함께 우회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삼겹줄의 기도의 역사 이게 있으면 내려오다가도 다시 올려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맡겼는데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승리한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지더라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의 기도 손을 통해서 홍해도 건너갔고 모세의 기도 손을 통해서 만나도 내려갔고 모세의 기도 손을 통해서 반성의 생수도 먹은 거예요 모세의 기도 손을 통해서 첫 전쟁 아말렉과 르비덤 전쟁도 기도로 승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후의 그 기도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데 기도 손이 왜 안 올라가느냐 자꾸 내려오느냐 이유가 있어 그러면 기도 손을 올려야 될 때는 어떻게 됐냐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긍정적인 거는 열심히 해서 올려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되고 안 좋은 쪽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줄이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는 점점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점점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 손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 손을 함께 붙들어주고 계속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대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한 시간 내가 시급하는 것보다도 한 시간 기도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얻을 것인가 우리가 어디 가서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 번 들으시면 로또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그냥 언제라도 줄려면 언제라도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갈 때 아말리카 전쟁이 이겼고 모세의 기도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전쟁에 패배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기도 손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승리하고 내전이 넘치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